히힛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다 히힛 히힛 ㄷㄷ ㄷㄷ 히힛 3-2-3 아... ㄷㄷ 히힛 2라운드 히힛 ㄷㄷ ㅋㅋ ㅋㅋ 으윽 흐흠 아아 하이요 이보다 달콤한 일이 있을까? 평상에 도망할 수 있다냐? 적을 처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쇼 하는 데까진 해보마 어서옵쇼 어서옵쇼 아군이 당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키에 오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먹음직스러운 칼리는 뭐야? 한번 봐줘 나 죽어? 어? 나 좋은거 같은데 먹은 듯스러운 루시안이었네 칼리가 아니라 근데 제가 어제 혼자 콜르노래 방을 갔었거든요 이 세상, 인간의 공격은 대부분은 반반이지만 여러분들은 혼자 코노 가지마요 메주 간다고요? 혼코노 혼코노 가면은 룰 사기도 뭔가 아쉽고 뭔가 아쉽던데 그냥 혼자가 하면 1시간 차 링다고? 호윤 와 한 코너를 그렇게 많이 가요? 그쵸? 흰 코너 흰 코너 가면 노래 몇 곡 못 부르겠던데 저 그래서 어제 네 곡 부르고 갔어요 현시간 순석이라고? 야 친구야 내가 비드 갈거야 비타민 가져 드릴 사람이 있어도 막 혼자 그러고 싶은 거 부르는데 아 아 근데 흰 코너가 진짜 그냥 우리 팀 선제공격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직궁 들었어요 이 판은 근데 일단 애창곡이요? 저 요새 김동률 노래랑 버스커버스커노래 그거만 불러요 노래방 가면 얘 아프냐? 이거 아아 아.. 대기시간 걸어놔야 된다고? 대기시간 걸어놔야겠다 어? 미안해 저거 없애땅은? 너무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타이밍을 생각하고 한 번 더 주의해 줄이니까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. 방송 터진 줄이 아니라 터졌어요 방송이 터졌어 이렇게는 정수가 좀 좋은 것 같애 쿨을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.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화에 전혀 없었습니다. 자, 이제 랩을 수정하기입니다. 이래도 안지긴 해요 좀 비벼었을 뿐이지 이 귀염둥이 나 측 가고 싶은데 오우 아 그래서 코노 코노 가면은 너무 그래 너무 혼자 가면 너무 좀 그래요 너무 우울해 혼자 가면 혼자 가니까 몇 곡 못 부르겠던데 그래서 몇 곡 안 부르고 나왔어요 와 오 이거는 오우 오우 코노 가서 방송키라고? 코노 가서 방송키면 죄송한데 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나가잖아요 얼마나 창피해 오우 오우 actually nos